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같은 게임 언차TD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이제는 영화같은 게임이 아니라 그냥 영화인 듯 합니다 근데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여기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전투 끝난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적은 없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은신을 해서 움직이는걸까? 호잇? 저거 어? 이거 뭐죠? 이거 저격총인가? 어 아니네 음 무기는 사실 저격총말고 어 저격총 말고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힌트는? 어 저기까지 가는거야? 확실한건 저격총이 좋다는거죠 어 넘어가는거 아닌데? 어우야야야야야 타라라라라 타라라라 여기로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아 잠깐 소리가 좀 작아서 거진 제 목소리만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들리네요 저격총 저격총 좋았어 저격총이다 하하 하하 뭐뭐뭐 어디여 어디여지 있어 어어어 뭐야 뭐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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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자아 오우 깜짝 놀랐어요 뒤쪽에서 오우 죽을 뻔했네 자 일단은 어 움직입시다 흠흠 움직이는데 아까 그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 저쪽에 저격총이 많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저격총을 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격총의 총알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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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열한발로 들었어 대박이다 더는 없나요 아 그거 하나뿐인가 county 여기 또 있네요 열다섯발 좋아 좋아좋아 바로 이거야 아래에 잠깐 내려가보자 여기도? 아 안되네 아깝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되는가 모르겠어요 어? 아래에 뭐가 있다 어어? 우우? 프랭클린에게 날 용서해 지난밤에는 가족들이 있어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며칠째 조카 잭이 보이지 않아서 네가 행방을 알고 있길 고대하고 있어 영창이나 감옥에까지도 확인해봤지 그런 곳에 갇힌 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보통의 취객들이 모여있는 것 뿐이었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건데 누구 하나 말을 하려 들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반달이 뜰 때마다 너희 둘이 교회 아래에서 만나는 가지는 만남에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내가 그거 알고 있다면 언창립자들께 있어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혹시 들은 바가 있다면 부탁할게 제발 알려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 둘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모임에 나도 좀 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뛸 수가 있어요 네 호잇 자 네 네이트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네이뜸에겐 가능합니다 어 이거 아닌데 앞으로 뛰면 죽음뿐이야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지 어 어디로 올라가면 될까 어디로 가면 되려나 왜 위미를 보고 있나 왜 위미를 보고 있나 여기를 내려가면 죽음인데 어 아니네 거기서 여기 떨어졌는데 잠깐만 말도 안 돼 거기서 여기 떨어졌는데 말도 안 된다 그냥 떼어봐 그러면 잡았다 오우 좋아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꼭 길로 안 가고 정말 형제는 용감하네요 자 침착해 다 잡은 건가 없나 뭐야 단 둘밖에 없어 그럴리가 와 완벽한 은신이네요 전혀 안 보여 나도 나도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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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어디 있는지 멀리서 뭐 안 보 뭐 안 보일 것 같아 그렇다는건 적도 안보인다는 겁니다 없어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가 뭐 아이템이나 이런거 없고 어 안돼 안돼 아 이거 또 잡아야돼 자 둘 잡았으면 없어 자 다시 갑시다 아까 거기서 그냥 쉽게 옆에 있는걸 잡는건가보다 그죠? 여기서 던지고 앞으로 가는게 아니고 요걸 잡는건가봐요 저 형은 저렇게 뛰네 저격촌 가지신분? 안계시나? 여기있다 아 아니네 아 혜?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야 어..어떻게..어떻게 걸려? 어 안돼! 잘 해봐 뭐지? 어디갔어.. 뛰어요? 어허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nothing here 뭐 뭐 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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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형 비켜 난 살 거야 난 도망갈 거야 난 살 거야 도망가자 자 쟤들도 내가 이렇게 절벽을 잘 타는지 모를 거야 아이 자 자 자 잘못했어요 아이 저기 잠시 잠깐만 이런 적 너무했다 차라리 그냥 싸울걸 무슨 또 무슨 불이형을 노리자고 이런 짓을 으아하 어허 오호우 싸웠다 됐어 됐어 안전한 자리를 찾았다 아 됐어 됐어 자 이제 이제는 공격뿐이야 위에서 나 숨겨둬 가자 뭐냐 어 왜 무슨 어디냐 어디야 전략다윈 없다 막싸움의 진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응 응 어 그래 끝난 거네 헤헤 네 음악이 멈춰로 끝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총알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전투가 이게 되게 은신공격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그렇게 은신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암튼 어딘가로 올라가긴 가야될 것 같은데 음 음 길은 잘 모르겠죠 쓰읍 여긴 내려가는 길인 것 같고 무기를 이쯤에서 바꿀까 무기를 이쯤에서 바꿀까 아니야 그래도 저격총이야 인생 저격이지 어 뭐야 어 놀래라 자 어디로 가야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허 자 올라가요 자 자 형을 올려놓고 손을 잡고 근데 진짜 언차티드는 참 신기한게 아무리 3D를 잘 만들어도 이렇게 원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원래는 이제 옷이라든지 뭐 손 혹은 머리카락 이런게 몸을 통과하듯이 보이는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손과 손을 잡는게 바로 보일 정도로 네 그런건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으흠 으흠 뭐지 저거 어 저기로 가라는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긴 뭐죠 여긴 뭐죠 뭐 여기도 어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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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야 여기서 위로 오른쪽 위로 아 풍경이 죽여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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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언차티드4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건 좀 말도 안된다 플레이스테이션4의 성능이 이정돈가 어 거의 다 됐어 샘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다 올라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 샘 음 경치 풍경을 구경하나요 우와 이야 진짜 와 세상에 이야 우와 가는 길을 모르니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해 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 왔는데요 아 아 맞아 이거 맞잖아 가자 야 어잇 여기네요 흠 아래로 내려가는거고 흠 흠 흠 뱁 가자 가자 으아 뭐 에 애는 목숨이 한 오백개 쯤 되나봐 그 세상에 무서운게 없나봐 세금? 뭐 이런 해적들이 세금을 냈겠어 역시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요 음 뭔가 고급스러운 소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부자들 지역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이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나요? 오 보물을 찾았어요 오 통통한 꽃병 워어어 어어 워어어 자 근데 어쨌든 길을 찾아야죠 여기네요 자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곳인데 오 워워워워 워워워 오 여기는 바리케이트를 쌓았어 이거 바리케이트네 뭔가 전투가 있었던 거네 그죠 지금 이게 바리케이트를 쌓은 거네 난 아 아 여기 죽은 사람들이 있네 해골들이 있죠 우와 전투가 있었던거지 그쵸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 네 대포들 그리고 바리케이트 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형적인 유럽식 바리케이트죠 이렇게 좀 뭐 나무라든지 뭐 침대 뭐 장롱 이런 것들 갖고 이제 막 쌓아가지고 네 바리케이트를 만드는 네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